자 뭐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2번 밑에 주세요 준비되나? 예 박수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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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클랩 LoL 클랩 클랩 질러서 길거리 여기 저기 길거리 배치거리던 놈 동다운 것 면도기 이런거 라인볼 쓰긴 좀 별로지 그래도 퍼지는 내 멜로디 만 할 수위 서킷 서킷 던지되는 풀스위 물을 배웠어 이건 한참 마셔서 다음 거르실 다음 거르실 요 신발 요 나이키 신발 신발 에어처단 요 신발에서 냄새나 마치 쉰밤 네 뭐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스타일로 이어봤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